정천민이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들어! 아니 그걸 지금 믿으시는 겁니까? 그 새끼 애인 만나러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? 이 새끼야 네가 행복 아니야? 반등성명 목소리 봐라! 아우... 아우... 영국 한번 제대로 해보지 준비됐으면 빨리 탑박스도 날라! 빨리빨리! 야 서글 좀 나가고! 아 나 이씨! 아 나 또 빨리! 이 새끼야! 손 좀 이 새끼야! 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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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